핑크퐁 핑크퐁 공룡류치원 펑펑펑 치킨치킨펑 펑펑펑 린더와이 나는 최고 사냥왕 티라노사우루스 나카로니 빨라세 두 다리 내가 나타나면 모두 도망쳐 사냥왕 디렉스 티라노의 사냥일기 오늘은 뭘 먹을까? 무서운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가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어라? 나보다 훨씬 큰 녀석이네 그래도 난 티라노사우루스니까 너 참 맛있겠다 뭐 나를 잡아먹기라도 할 거야? 난 아파토사우루스야 몸집도 크고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데 하긴 저 튼실한 다리에 밟히거나 힘센 꼬리에 재인다며 안돼 안돼 어서 먹던 거 먹어 난 이만 바빠서 가볼게 사냥감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저기 머리가 작은 공룡이 있네 저 놈을 먹어야겠어 깜짝이야 내가 배가 고파서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그래? 저기 한번 덤벼봐 내 머리 나 안킬러사우루스의 꼬리 공격이 어때? 한번 더 맞아볼래? 아이고 아파 싫어 싫어 오늘따라 왜 이리 사냥이 어렵지? 아 배고파 지금부터 눈에 띄는 건 다 먹어버릴 테야 새로운 사냥감이다 아니지 이번엔 살금살금 무딘 녀석이군 내가 온 것도 모르고 크아악 아이고 내 이빨 다 부각각각 내가 그리 쉽게 잡아먹힐 줄 알고 난 강철처럼 단단한 등을 가진 에드몬토니아라고 아무리 날카로운 이빨도 내 등을 뚫지는 못해 아니 뭐 저런 단단한 놈이 있어 크하하하 내 이빨 어떡해 오늘 왜 이리 사냥이 안 되지 너무 배고프고 너무 아파 옳거니 작고 귀여운 공룡일세 만나겠다 키라노사우르스다 질로포도 살려 저기 작은 구멍까지만 잡힌은 안 돼 살았다 야 나와 비겁하게 숨다니 나와 나가면 잡아먹힐 텐데 내가 왜 나가 나 같은 작은 공룡은 너랑 싸울 무기도 없으니 도망가는 게 최고라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꼭 먹고 말 거야 배고파서 다른 사냥감을 찾으러 갈 기운도 없어 나 진짜 사냥꾼 맞아 불쌍한 티라노사우루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후ока 후건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덩치 큰 초식공룡 아파토사우루스 꼬리뼈 뭉치 안킬로사우루스 갑옷공룡 에드본토니아 귀여운 날쌩놀이 힙실로 포럼 구독! 구독! 구독 버튼 눌러줘